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일 한번 삼성전자 주가 급락할까요 급등할까요 관해서 한번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오늘 삼성전자 참 흐름이 안 좋았죠. 나름대로 좀 오를듯 짚었던데 갑자기 막 내리꽂더니 물량이 밑으로 쭉 알 그대로 미끄러지더라구요. 미끄러져서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아요. 다들 지금 보니까 오르길 바라는 분들도 많고 또 하방에 또 그 기대를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것을 못 잡고 내려간 거에서는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나름대로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결국 그래서 마이너스 3% 어제 3% 올랐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 3% 내려가가지고 거의 뭐 원위치로 다시 돌아온 것 뿐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뭐 연연하지는 않는데 일단 어느정도 내공이 쌓였다기보다는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에 감정을 너무 그쪽에다 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피폐해지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여튼간 주린이신 분들은 너무 거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방이 있으면은 또 상방이 있기 마련이고 너무 떨어지면 또 기술적인 상승도 필요합니다. 반동도 있으니깐 그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은 약 3천만조 나왔네요. 3200만조 의외로 그래도 평균적인 것은 나온 것 같아요. 음 투자자들 도맹을 간단히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더라구요. 특히 모건스탠리가 많이 했네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한 790만조 기관은 880만조를 많이 팔아 치웠네요. 그 대신 개미들이 좀 많이 샀겠죠. 어제를 보니까 외국인 한 150만조 하고 기관이 한 300만조 들어오길래 좀 더 사지 않겠나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장난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명 개미 털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삼성이 뭐 악재는 없지 않습니까? 악재는 그렇게 없는데 자꾸 너무 높다 보니까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개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가지고 매도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쭉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한 개미들은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3% 떨어졌을 때 매수 하신 분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 하신 분들은 어째 보면은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옥중 메시지를 한번 제가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랑 스마트폰, 가전 등의 각종 글로벌 시장에서 혹여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재개의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수가 구속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멘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세계 글로벌 기업인데 그 총수가 구속됐다는 게 얼마나 좀 씁쓸하면서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불식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겁니다. 사기가 높아야지 더 열심히 일도 하겠죠. 그리고 이 부회장이 총수잖아요. 그리고 조직을 또 안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경향체악도 확실하게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반등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삼성 아직 살아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같이 총수 감빵이 있다고 그렇게 허술한 회사 아니라는 것을 이 부회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은 이렇게 하방했죠. 3% 마이너스 3% 했지만은 내일은 조심스럽게 좀 반등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이 이제 27일이니까 내일 모레 28일이잖아요. 주주 환원정책이 하니까 그 전날에는 좀 뭔가 좀 호재 아닌 호재가 앞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왠지 좀 더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상승의 무게를 한번 두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고. 근데 단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악플은 싫습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악플 간혹 있는데 악플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사절할 테니까 악플보다는 여러 우리 회원들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글들이나 좋은 정보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메시지 같은 것들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그런 것들 참고해서 더욱더 본인도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본인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더 우리 3전 주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